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신한번길에 위치한 기타 전문 도매업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29% 하락한 16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대비 약 55.4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22일 17만 9천 2백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월 8일 4만 9천 3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25일 2,344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15일 4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07.6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66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52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1월 27일 가장 많은 43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0년 12월 8일 가장 많은 56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3.38%에서 약 17.0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3월 23일 약 24.52%,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2월 16일 약 16.5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2,372억 원이며, 2017년 9,209억 대비 약 34.3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92억 1,653만으로, 2017년 1,536억 대비 약 마이너스 15.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44%입니다. 순이익은 약 1,353억 1,449만 원으로, 2017년 1,574억 대비 약 마이너스 14.0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94%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8.48배이며, 지난 2017년 94.74배에 비해 약 98.9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1.39배, 코스다 평균은 11.84배, 기타 전문 도메어 평균은 11.15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64배이며, 지난 2017년 8.74배에 비해 약 67.5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46배, 코스다 평균은 2.87배, 기타 전문 도메어 평균은 2.33배입니다. ROA는 4.34%, ROE는 7.76%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25조 8,38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위, 기타 전문 도메어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2,37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7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5위, 기타 전문 도메어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292억 1,65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위, 기타 전문 도메어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1,353억 1,44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위, 코스닥 종목 기준 7위, 기타 전문 도메어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5만 원을 제시하였고, 키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3만 9천 3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6만 8천 5백 원에서 14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만 2천 6백 원에서 16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4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1월 9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2월에 2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마이너스 31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현재의 예측으로는 현재가보다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엄이 예측하였습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매우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고, 시계엄 지민은 그리의 정책은 현재가보다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엄 사과의 낮은 상승률을 기쁘고, 감사합니다.